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미국 대학에 가고 싶다 준비를 할 때는 이재용 딸의 하버드 합격이 우수운 이유 이걸로 또 논란이 될 수 이런 것도 진짜 많아요 와 이거 진짜 좋은 토픽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MIT 공대 언니의 미리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과 대중적인 분들이 바라보는 유학의 시선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기한 걸 좀 배워왔는데 DC인사이드라는 갤러리에서 글이랑 댓글들 이런 거를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사실 갤러리랑 이런 커뮤니티를 거의 안 하는 스타일이라 오늘 이런 글들 보면서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구나 이런 것만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룩이 유익한 것들도 많이 있던가요? 유익? 솔직히 많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조금 이런 고민들 많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University of Florida vs UT Austin 이 두 가지의 학교에서 경제학 학부인데 시민권과 영주권이 없고 리턴에도 상관없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겔주님 근데 이런 조언들 진짜 많이 와요 저희한테도 이런 두 학교가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근데 이게 사실상 조금 액기스가 있는 질문이 아닌 게 이제 어떤 걸 선택할 때는 그거에 맞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이게 전공을 보시냐 그 로케이션을 보시냐 사이즈를 보시냐 엄청나게 많은 게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게 뭔지를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경제학만 보고 간다 라고 하면 보통 경제학에 대한 랭킹이나 거기에 있는 교수님 어떤 리서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지리가 중요하다 난 날씨가 더 따뜻한 게 좋다 라고 하면 플로리다 같은데 이렇게 자세하게 안 쓰고 남한테 마냥 이거 골라주세요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분들은 이름 근데 그 이름에도 딱 이름이 있고 전공 안에 랭킹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있는 건데 한국 분들은 서울대 안에도 여러 가지 전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명한 전공들 근데 그 전공들도 아니고 서울대 하면 짱인 거 같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 신중하게 이런 질문도 진짜 많아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자퇴하고 미국 대학에 가고 싶다 라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거를 가능한가요?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제 고등학교 내신 그리고 검정고시 그리고 한국 수능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고등학교 내신이 일반 한국 일반고는 미국 gpa로 잘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잘 안 돼요 거기서 어렵고 그리고 한국의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아카데믹 헤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할 때 gpa 빼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gpa 안에서 ap도 들어야 되고 sat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아카데믹은 또 없어요 심지어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 과목들이 미국에 제대로 옮겨지지도 못해 이러니까 솔직히 일반고에서 준비를 할 때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수능 미국에서 안 보고요 검정고시도 거의 안 보고 고등학교 내신까지는 볼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mit랑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기 희망한다 라고 쓰면 현실적으로 활동 수상 그리고 에세이 인터뷰 이런 거 다 아셔야 되죠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카더라 하는 거 커뮤니티 많이 올라와요 이재용 딸의 하버드 합격이 우스운 이유 저는 삼성에 아무 감정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이제 하버드에 뒷문 입학이 많다 뭐 돈 내면 카드라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근데 이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뒷문으로 들어온 분들이 기숙사 지어주고 도서관 지어주고 학비 내준지 오히려 땡큐 아님 이러시는데 저는 살짝 동의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학교도 비즈니스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냉정하게 보면 어느 정도 내가 막 올해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공부는 하는 친구가 많은 기부를 하고 들어온다 라고 하면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긴 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 동기 중에서도 홍콩인가 어디 그 아시아권 지역에서 진짜 진짜 부자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많은 기부를 하고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만큼 이 친구한테는 뭐 MIT에서 내가 무조건 GPA 잘 받겠다 이게 아니고 그 학교에 이름이 필요했던 거 같아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충분히 이해해요 뭐 그러는 친구들도 있고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스포츠 진짜 잘하면 올해 아니어도 학교에 들어가는 리크루팅 그런 것도 있죠 이걸로 또 논란이 될 수도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학교 자체가 진짜 공기관이고 거버먼트에서 많이 서포트를 주신다 라고 하면 사실상 이렇게 돈 많이 내고 들어오거나 뭐 리크루팅 이렇게 되거나 그 논란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MIT나 아이비리그나 많은 미국의 학교들은 사립이에요 사립이란 뜻은 본인들이 돈을 걷고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거기 안에선 돈이 팩터가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아니 다른 근데 이런 건 또 댓글이 되게 웃긴 거 같아요 어차피 하버드 안 가는데 크크크 그리고 입학 프로세스가 그런 걸 왜 이재용 딸한테 지X냐 하버드한테 지X냐 개 한심하네 알아서 뭐 할 건데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잘 가면 되지 그치 근데 미국은 그래도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는 상류층 자제분들이 뒷문으로 들어오는 구조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가 만약에 하버드 갔다 그러면 하버드에서 가족 내력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들여보내 주는 게 레게시 어드미션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되게 논란이 되게 많아요 미국 안에서도 그런 뒷문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는 하버드도 많아요 하버드가 진짜 많고 제 학교라서 그런 게 아니라 MIT는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MIT가 비교적 근데 하버드는 워낙 논란이 좀 많아요 하버드는 대대손손 하버드 이게 좀 있어가지고 연봉, 돈 이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커뮤니티에 미국 학부 컴퓨터 사이언스 평균 연봉 랭킹 이런 게 있는데 미디언어닝 평균적인 돈을 버는지 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칼텍 두 번째 브라운 세 번째 CMU 등등 있는데 MIT가 아홉 번째네요 언제 올라온 거야 아 오래됐네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과가 평균적으로 많이 버는 거 같긴 해요 그런 단어도 있다면서요 문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미국이고 떠나서 그냥 세계적으로 테크 쪽으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과가 조금 더 디멘드가 높은 건 사실인 거 같아요 근데 이과가 디멘드가 높아질수록 문과가 계속 낮아질 순 없어요 저는 분명히 문과가 점점 더 밸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친구들이 들어올 때 나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려고 이과로 들어가야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 같고요 저는 문과인 성향이 점점 더 각광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에 이과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문과적인 성향을 더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무리 이과여도 예를 들어 신문학과 있죠 뉴스페퍼 클럽 혹은 내가 스피치하는 스피치&디펫 클럽 이렇게 Law 쪽이나 Politics 이런 문과 쪽으로 많이 파는 친구들 그리고 Writing까지 요즘에 그래서 트렌드는 이과 학생들이 문과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이 친구들이 좀 많이 각광을 받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과가 좋고 문과는 무조건 죄송합니다 이거는 점점 더 세상 트렌드에 안 맞을 거 같기도 하고 미국은 점점 더 거기서 벗어나고 있는 거 같긴 해요 이런 것도 진짜 많아요 와 이거 진짜 좋은 토픽이다 조기 유학 vs 한국 대학 입학 후 미국 대학 편입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의 학생인데 제가 고민하는 건 제목부터 이미 적어놓은 두 선택지입니다 언어 문제와 석유 문제 문화 적응 등의 문제를 제외하고서 두 선택지 중 어느 것이 미국 대학 입학과 정착 난이도 등에 있어서 옳은 선택일까요? 목표에 따라 되게 달라요 내가 미국 대학교를 좋은 데 가는 게 목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조기 유학이 좋죠 한국 시스템이 너무 달라서 이걸 다 수능까지 다 치고 한국 대학교 다 간 다음에 편입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하지만 내가 만약에 목표가 커리어거나 아니면 한국 대학교에서 어떠한 내가 한국 대학교를 가는 거에 목표가 뚜렷하다 라고 하면 편입이 낫겠죠 근데 많은 케이스의 한 80%는 조기 유학을 선택할 거 같긴 해요 조기 유학 때 한국인들이 적는 어려움 같은 것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려움 많죠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어려운 거는 언어적 그리고 문화적 아무래도 어렸을 때 가다 보니까 이게 또 가족이랑 같이 가냐 가족이랑 따로 가냐도 문제인 거 같은데 저는 가족이랑 따로 갔어요 처음에 중학교 때 언어적인 것도 되게 적응으로 힘들어 있고 문화적인 것도 좀 힘들고 내 친구들도 너무 그립고 이게 많은 부분에서 좀 정서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오는 거 같긴 해요 근데 가족들이랑 많이 오면 정서적으로 좀 더 안정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조기 유학을 왔을 때 극과 극이에요 진짜 잘 되던지 아니면 방황하던지 이렇게 두 케이스로 많이 나뉘는 거 같긴 해요 만약에 방황하는 케이스들은 예를 들어 미국은 또 마약도 많잖아요 술도 많고 운전도 최대한 일찍 시킨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자유가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옆에서 잡아주시는 어른들이 없다면 이런 오픈된 문화에 많이 이렇게 눈을 뜨게 되는 거 같아요 저는 아닙니다 이런 글도 있어요 내가 평생을 후회하고 있다 2019년 11월 25일 행주산성 가서 엄마 아빠랑 산책하고 잔치국수랑 점병 먹고 혼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탄 것 그때 인생이 별거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게 사실상 조금은 현실적인 글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조기 유학의 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10학년 때 AP 3개 프리 AP 2개면 Not Bad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미국은 Holistic Review라고 되게 많은 걸 한꺼번에 봐야 돼요 이렇게 AP, SAT 이런 게 되게 많은데 한국 분들은 꼭 이거 하나 가지고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같아요 AP 3개면 괜찮나요? SAT 이 정도 받으면 괜찮나요? 코스 이 정도면 괜찮나요? 근데 항상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아카데믹, 활동, 수상, 에세이, 인털 엄청 많은데 꼭 아카데믹만 물어봐요 이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의 문화인 거 같아요 근데 더 넓게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 이제 활동 질문도 있네요 EC, Extra Calcular 이거 활동이라고 하죠 EC 어떻게 해야 되지? 예비 10학년인데 EC가 없어서 일단 내년에 레슬링 시작하기로 했는데 EC는 뭘 더 해야 할까? 무조건 유니크한 게 베스트임 봉사 같은 건 너무 흔해서 전공 관련 없으면 거의 의미 없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Extra Calcular 이거 활동할 때 난 레슬링 해야겠다 무조건 뭐 스포츠 해야겠다 이렇게 한국 분들이 스포츠랑 봉사에 많이들 몰리시는 거 같아요 이게 전공을 잘 잡혀져 있고 봉사 그리고 스포츠 이런 거는 Cherry on top이에요 케이크 위에 데코레이션 느낌 근데 한국 분들은 데코레이션만 신경 쓰세요 이 케이크가 어떻게 빌드되어 있는지 보시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이게 전공부터 차근차근 쌓고 이거에 맞는 봉사 내가 스포츠 혹은 음악 이런 걸 쌓으면 되니까 전공부터 먼저 쌓으시고 그 다음에 스포츠 음악 봉사 그때 생각하셔도 될 거 같고 스포츠랑 음악 같은 거 사실 내가 11학년 때 전공 더 쌓고 오케이 이제 시작해야겠다 하는 건 솔직히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애초에 아이가 끼가 있으면 애초부터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애초에 스포츠랑 음악은 취미나 멘탈케어 이 정도만 하고 입시에는 그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또 댓글에 그래도 맞아요 네가 하고 싶은 전공이나 10년 후에 원하는 모습이 뭔데 네 분야에서 또래에 비해 경험과 능력을 학교 다니면서 더 쌓아서 그 분야에서 충족한 사람이 되요 대학은 미래 그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것 같은 학생을 뽑는 거 오 꽤나 정확하게 써주고 계세요 그 과정에 활동을 쌓아놓는 게 진짜 대학이 원하는 거야 소셜 노릇 맞추지 말고 아 합격률 60% 넘어가는 미국 대학들은 그냥 스캠임 그 지역 미국인데 편하게 살려고 만들어 놓은 스캠 만약 일본이나 한국에 합격률 70% 학교 있어봐 그럼 사람들이 좋게 보겠냐 어...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문화는 한국만큼 이름, 합격률 이런 거에 목매다는 문화가 비교적 아니에요 어떤 게 조금 더 트렌드가 있냐면 예를 들어 그 스테이트 그 주 안에 있는 친구들이 보통 인스테이트 스쿨로 많이 가요 근데 이름이 아니고 돈 문제도 있고 내가 가족이랑 많이 떨어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여기서 나와서 어느 정도 살겠지 이런 거 같아서 그래서 합격률 60% 넘어가는 이유 중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미국 분들이 그 인스테이트 본인 주 안에서 편하게 가려고 그게 좀 이유가 커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쉽게 받는구나 라기보다 좀 그런 문화가 좀 더 있고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그런 친구들을 안 받을 이유도 없고 이런 거 보면 좀 공립 학교들이 좀 더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 인스코 스테이트한테 더 싸요 스캠은 아니죠 학교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럭거츠 뉴브런즈윅의 컴퓨터 사이언스 편입 합격한 학생입니다 원래 생각지도 못했다가 합격한 거라 혹 학교 인식이나 취업 주변 환경은 어떤가요? 이런 질문들은 좀 좋아요 이런 질문들이 차라리 커뮤니티에 진짜 적합한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이 학교 합격했는데 내가 가고 싶은데 혹시 그 주변 환경은 어떤지 아는 사람이 있는지 이 정도 네트워크 활용인 거죠 좋은 학교입니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서 가깝고요 그리고 인식 신경 쓰지 마세요 특히 한국 사람들 맞아요 근데 도시 그리고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는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위험한 지역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존 사킨스, 유시카고, 예일 이런 동네들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 당시에는 조금 위험하다는 인식이 좀 있어서 이런 거 알고 내가 좀 안전한 공간에 살고 싶고 이런 거는 좀 말이 되죠 제가 또 캘리포니아 살았잖아요 LA에도 치안이 안 좋은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를 피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코리아타운만 해도 이제 밤에 걸어 다니는 게 좀 힘들어요 무조건 차 타고 다녀야 돼요 차도 막 이렇게 뿌시고 막 이렇게 훔치고 달아나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고 가셔야죠 특히 여자 학생분이 혼자 간다면 미국은 뭐만 하면 총 꺼내지 않아? 막 이런 질문도 좀 많이 들어와요 이것도 지역 바이 지역 총 그렇게 쉽게 꺼내놔요 갱 맞나요? 막 이런 거 많은데 이거는 지역 그런 거 좀 잘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커뮤니티 솔직히 왜 하는지는 막 그렇게 이해는 안 가긴 하다만 뭐 연고도 없고 많이 정보를 파고 싶다 라고 하면은 되게 좋게 잘 사용되는 커뮤니티를 한국에 되게 많은 거 같아요 도움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 최대한 디테일하게 적어주시거나 차라리 저희 유튜브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성실껏 알아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오늘도 저희는 당신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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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